야생에서 야생에서 머위대 채췄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3월 7일 일요일 날씨가 흐리고 흐른데 약간 3월달이라도 좀 쌀쌀한 뭐가 있네요 그러면 당신도 나와 얼굴 안 나오는데 상관 있던거 그러면 채췄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마치췄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년이 정도가 흐르고 흐른데 1년이 더 흐른데 너무 많아요 그래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자세히 나오고 이제 2년이 더 흐른데 침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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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